안녕하세요 코보기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인데요. 코보기 가족분들 금요일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라고 하실 분들께서도 물론 계실겁니다. 어제 큰 하락이 발생되었죠. 비트코인 현재 가격 4948만원대 형성되어주고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 정말 큰 하락 7-8%가량 꽉 찬 은봉을 우리에게 보란듯이 비트코인 시장이 선물을 줬죠.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를 보겠습니다. 1월 22일날에 하락한 장대 은봉 보이시죠 파란색깔 여기서 보셨을때 오늘 하락분이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정확하게 1월 21일날 긴 은봉 윗부분까지 딱 떨어졌죠. 여기 가격대는 4900만원대. 이번 하락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 방송에서 무엇을 체크하자? 위에 보라색선 보라색선 보이시죠? 그래서 보라색선 지지여부를 체크하셔야 된다 설명해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탈되면서 페닉셀링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현재 4900만원대 형성되어주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1월 21일 캔들 윗부분에서 딱 멈췄죠. 그리고 우리가 현시점에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은 그 다음 지지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원화기준 가격대로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4400만원까지 물론 떨어진다면 많은 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여기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 사수여부 그리고 1월 24일날 긴 아래꼬리를 말고 상승해준 빨간색 캔들 보이시죠? 여기서 아래꼬리 부분까지 이탈되지 않아야 된다. 이 가격대가 4천만원입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하셔야 될 구간은 여기라는 거에요. 여기. 4천만원 이탈.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이러한 계단식 하락이 1월 말까지 이어졌죠. 이러한 계단식 하락이 재차 연결이 된다는 거에요. 연결이. 그래서 당장의 이러한 비호가 나타난다는 게 아니고 1월 21일날에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 아직까지 뭐가 유효하다? 아직까지 단기 상승 트렌드가 깨지지 않았다구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노차 설명을 드리죠. 2월달에는 시장이 어느정도 상승을 하겠지만 현금 세이브를 하는 달이고 늦어도 언제까지? 3월 17일. 늦어도 이전까지는 해두셔야 된다. 노차 반복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시더라도 3월 17일 이전까지는 단기 매매를 하시라는 거죠. 그 이유가 아직까지 시장세가 보다시피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익을 준다면 챙기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외신 자료에 따르면 다음주 미국 조 바이든 정권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정책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다양한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의 연구적인 측면을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왜 지시할까요? 왜? 미국 재무부에서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를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금감원 있겠죠. 금융안정감독위원회는 암호화폐의 안정성에 관련해서 검토를 추가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음주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러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 프로세싱에 있어서 가속화가 될 것이라 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규제가 생긴다는 거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며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성숙의 단계로 보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규제하는 움직임을 설마 보여주진 않을까? 이러한 우려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이든이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통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도 시대 변화 속에서 거스럴 수 없는 흐름이자 하나의 자산이다 라는 발언을 한다면 그때부턴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엄청난 상승 랠리가 시작되겠죠. 상상 그 이상으로. 하지만 바이든이 만약 변동폭이 너무나도 심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이며 투자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라는 발언이 나올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뷰겠죠. 당연히 하지만 지금 설명드린 부분 역시 엄연히 단기적인 뷰라는 겁니다. 결국 시대 변화 속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거스럴 수 없는 차세대 자산이며 글로벌한 전세계 글로벌 기존 기득권들에게는 더욱이나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 바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왜 새로운 세수 창출을 위한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시장을 다 죽여놓는다면 이들이 원하는 대중들에게서 세수 창출을 하기 힘들겠죠. 대중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세수 창출은 커녕 비트코인 시장은 한때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은 이미 그들의 설계대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의 순간들도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정말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정말 제도권에 있어서 첫 단추가 될 만한 과정도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할 뿐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반드시 그 보상은 갑질이라 바라봐집니다. 또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다 아직까지 나는 진입을 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역시도 저는 초기 진입자가 되실 수 있다고 바라봐집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발담고 있는 모든 코리니 분들 코보기 가족분들 모두 다 초기 진입자라고 바라봐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고 상승할 확장의 정보, 최신 코인 메타 정보까지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해외 기준 달러 가격으로 4만 700불 형성되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선 여기가 얼마대였죠? 4만 5천 달러였죠? 45K. 여기 안착한 뒤에 지지하고 버텨줘야 된다. 그래야 주황색 선 코오브기 시표까지 상승할 것이다. 설명을 드렸죠? 근데 현재는 돌파 시도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한 번쯤 받쳐줄 수 있는 구간대가 얼마라고 설명드렸나요? 42K. 4만 2천 달러죠? 확대를 해서 보시면 여기죠? 받쳐줬는데 정말 한 번쯤은 받쳐줬는데 지금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무는 구간은 여기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받쳐줄만한 구간대가 어디라고 했죠? 39K. 3만 9천 달러. 그 다음으로 얘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얘가. 얘 다음엔 어디쯤 될까요? 얘 다음에는. 얘 다음에는 36K. 36K가 되겠죠? 3만 6천 달러. 그 말은 지금 밑에서 밑에서 받쳐줄만한 지지구간대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구간이 여기죠? 얼마? 33K. 33K 구간대가 정말 걱정을 하셔야 될 구간대고 여기 정말 걱정을 하셔야 될 구간대고 무작정 쭉 내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반등구간, 지지구간에서 반등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고 33K. 1월 24일 날에 이 하락낙폭을 왜 정말 우리가 걱정을 하셔야 되냐면 무작정 바로 여기까지 달려가지 않는다. 설명을 드리죠? 그 설명을 드리면서 왜 중요하냐? 여기가 이탈되어버리면 녹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탈되어버리면 어디까지 달려간다? 이전의 저점까지 달려갑니다. 28K까지 28,000에서 29,000달러까지 그래서 얘가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아직까지 단기 상승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지만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하락도 우리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죠. 어떤 설명이었어요? 이거잖아요. 이거 파멸적 한방. 파멸적 8일 전이네요. 근데 좋지 못한 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솔직히 저도 투자를 한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는 정말 별로 듣기 싫어했어요. 근데 투자를 이제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오면서 항상 사람들이 잠시나마 도피처를 찾기 위해서 항상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 내 돈이 들어갔죠. 소중한 돈. 객관적인 정보를 보셔야 돼요. 객관적인 정보. 그래서 우리 방송도 부정적인 뷰를 설명드리면 조회수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조회수가. 여기죠. 방금 파멸적 한방 설명드린 데가 여기. 왜일까요? 여기 101선과 201선 데드크로스 구간 연출. 결국에 지금 이렇게 한방에 나왔죠. 이렇게. 부정적인 뷰를 설명드렸을 때가 여기 고점에서도. 니가 뭘 하냐. 현금 수입을 왜 하냐. 하니까 떨어졌고. 지금 뭐 맞췄다. 뭐 틀렸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투자자이기 때문에 항상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돈을 지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장세가 회복될 기미가 보일 때. 회복될 기미가 보일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괜찮다. 간다. 희망해로. 확실하게 돌려드리죠. 그리고. 이 그림이 궁금하셨을 텐데. 이거 며칠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그림인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러한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코브기님 여기 시즌 종료인가요? 우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죠? 여기가 왜 시즌의 종료. 시즌의 시작이지. 이런 뷰가 왜 나오냐면. 미국 글로벌한 유명은행이죠. 벤크 오브 아메리카. 에다 네리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고. 금리 인상을. 지금 시간도 충분히 딜레이가 되었다. 그래서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설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연준 위원들도 위원들 사이에서 역시 금리 인상을 두고 0.5포인트다. 아니다. 0.25포인트다. 의견이 상당히 나뉜다는 거예요. 의견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로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0.5포인트 인상하는 거 지지한다. 라는 발언을 하고 있고.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수가 12월 말에는 1.25에서 1.5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다. 우리 방송에서도 일전에 동일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골드만삭스 리포트 자료도. 이 말이 뭐냐. 0.25던 0.5던 0.5를 진행을 한다면 금리 인상적인 횟수는 줄어들겠지만 0.25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보다 더 횟수적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반영할 수 있다. 그것이 1회로 끝난다는 말이 아니고 두세 차례. 많으면 세네 차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러한 부분. 여기가 한 번만에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어? 0.25? 0.25 별거 없네? 거봐. 0.25 선반영이잖아. 근데 연준회의가 올해도 많이 있죠.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코브기 지표. 핑크색 지표가 닿는 날이 올 거라 봅니다. 왜? 금리 인상을 1회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 시즌의 시작이랬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정립식으로 투자 이어가는 거예요. 정립식으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포기할 겁니다. 우리 방송에서 설명드렸죠. 볼장에서도 10명 중에 한두 명이 돈을 벌고 이런 빙하기 구간에서는 10명 중에 한두 명만 남고 나머지 다 떠나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버틸 거야. 주변 분들 돌아보시면 우리 코브기 가족분들은 남으시겠죠. 주변 분들이 다 떠납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만 받고. 우리 지금 코리니 분들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 이때 있죠. 멀리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투자하기 전에 몇 년 전에 17, 18년도 투자하신 분들 계좌 마이너스 99% 막 이런 거 인터넷 자료만 보셨죠. 사진 짤. 그리고 아이고 비트코인 가치 없는 거 왜 투자해? 하셨던 분들께서 실제로 많이 또 들어오셨어요. 원래 시장이 이랬어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요즘에 냉정한 말을 많이 드리는데 방송에서 왜? 계속 투자하실 분들은 끌고 갈 거기 때문에 계속 투자하실 분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매집 들어가면 제 차 다시 이러한 시장이 온다고 이러한 시장이 여기를 훨씬 뛰어넘는 짐 이렇게 보니까 짧은 기간 같죠. 짧은 기간 대략적으로 2024년 반감기 기점으로 야금야금 천천히 천천히 야금야금 오르다가 나중에 또 언제처럼 여기처럼 충분히 이러한 상승이 나온다. 2017 2018년도도 봐요. 어땠어요? 코브기 지표 한 번 두 번 더 왔죠. 어때요? 여기가 시즌 종료예요? 나가야 되나요? 아니죠. 시즌의 시작 맞죠. 우리가 지금 여기를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여기가 언제예요? 13, 14년도 불장 이후에 코브기 지표 닿았을 때 여기가 시즌 종료예요? 과연 시즌 종료 아니죠. 코브기 지표 닿을 때는 언제나 기회였다. 지금 설명드린 관점으로 다시하여금 확신이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걱정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단기적인 비교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변함이 1도 전혀 없습니다. 더욱더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설명드린 부분들이니 잘 참고하셔서 인생 역대급 기회를 즐기실 준비만 하시면 되겠죠.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멤버십 가입과 구독 참고하시고요. 내일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arie